설레는 송파구 소식을 59초 안에 전해드립니다. 5구 뉴스 스타트! 석천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축제 석천호수는 물론 송파둘레길까지 모두 축제의 무대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편장에서 만나요! 송파 소리공원의 온트리숲이 조성됐습니다. 온트리는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모아 나무를 실제로 심는 나무심기 앱인데요. 이번에 심겨진 나무가 무려 1,415그루! 다 함께 지구를 지켜요! 석천호수 아트갤러리 기공식이 개최됐습니다. 2023년 6월 중봉대 석천호수 아트갤러리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갤러리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소식을 59초 만에 송파 5군 뉴스 다시 만나요!